제주도와 경남, 남해안은 요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적은 예상됩니다. 폭풍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후의 봄꽃은 내년도야 하루에서 4일까지 먼저 만날 수 있겠습니다. 다음 달 14일 제주도에서부터 개나리가 피기 시작해 다음 달 중순에 남부지방에서도 개나리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. 봄의 전령사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 다음 달 25일에서는 서울에서도 개나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. 내일 해안지업을 진행한 전부지방에선 정말 많은 가운데 아침엔 안개가 되겠습니다.